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컨디션이 달라질 텐데요. 쉽고 간단한 요가 동작으로 잠을 쫓아내고 아침을 시작한다면 그날의 컨디션은 달라질 것입니다.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복식호흡을 진행합니다. 숨을 마실 때에는 배가 나올 수 있도록 내쉴 때에는 배가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. 복식호흡을 하고 난 뒤 양손은 배 위에 그대로 발가락을 콩콩콩 두드려줍니다. 그 상태로 천천히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으신 채 열 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여줍니다. 그 다음 손바닥을 비벼주시고 내 얼굴을 천천히 다듬어주세요. 우리 왼쪽 손바닥을 넣게, 노트바닥에 손님이 손으로 아래에 대필을 맞추기 전체를 한 번 빼라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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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